있죠. 6개월만에 8개월만에 부는 분들 하루에 3시간씩 자는 괴물들 좋아요. 세무사 시험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될 건지 보는데 공부 순서 보시면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데 혹시 여기서 엄마 나 세무사 설명회인데 나 세무사 오늘 설명회 듣고 등록할게. 내가 6개월만에 세무사 될 테니까 준비하라고 이렇게 오신 분 없죠? 아 그런 분들 있죠. 6개월만에 8개월만에 부는 분들 하루에 3시간씩 자는 괴물들. 우리는 일반적인 케이스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도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제일 최고로 나이스한 게 1년 6개월에서 7개월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1년 7개월이 딱 나와요. 아주 나이스하게 붙으시면. 보통 가장 나이스한 게 1년 7개월이고 조금 미끄러지면 2년 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봐봐요. 일단 5월 달에 1차 시험을 보죠. 근데 이거 보려면 지금부터 한 3월부터는 시작해야 된다고요. 7월에 시작하는 종합반도 있지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1차 시험 묻고 나면 2차 처음 보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동차라고 해요. 2차 처음으로 도전하는 거. 근데 이때 2차 시험 떨어졌어. 그럼 2차 시험 떨어진 게 어디 또 2차를 보려고 1차 다시 봐 그래요? 1차 한 번은 안 보게 해준다고요. 그 다음 연도 2차 시험 8월 달에 한 번 다시 보게 해줘요. 그걸 유예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딱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대충 연수 나오겠죠? 지금부터 시작하면. 이 정도 계획은 짜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공부 순서를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입문 강의 있는데 입문 강의 저희 3회반 저번주까지 입문 강의가 다 끝났거든요. 이번에 등록해서 다음 주부터 수업을 들으실 분들은 저희가 이거 열어들어요. 이거 좀 혼자 보고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라는 걸 4개월 합니다. 저 4과목 있잖아요. 쟤네들이 기본서로 수업을 해요. 4개월 동안. 회계사보다는 2개월 짧죠.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심화 강의라는 걸 해요. 심화 강의는 뭐냐면 1차 5월에 보고 2차 8월에 보는데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미리 2차 강의로 공부를 좀 하는 거예요. 도움이 됩니다. 심화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 강의 끝나고 나면 진짜로 1차 시험 대비해서 객관식 강의를 해요. 1차 문제 푸는 거 빨리 풀리는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시험 임박해서 최종 정리랑 모의고사 반을 저희 학원만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모의고사 운영해요. 이렇게 하고 나서 1차를 봐. 그리고 나서 1차 합격하고 나면 2차 강의를 수업하는 동차 강의랑 GS 과정. 모의고사 과정을 3개월 합니다.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인강 들으시는 분도 이 순서로 들으셔야 돼요. 이 순서로. 네.